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회 탄핵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제대로 가는데요. 179표 찬성, 반대 109로 의결이 됐는데요. 이런 표결 내용만 봐도 국민의힘이 115석인데 그러면 반대가 109표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의 6명이 이탈한 거네요. 찬성 179표니까 민주당 169석 전원 투표했고 그다음에 가짜 무소속들 있잖아요. 민형배 등등. 그다음에 정의당 표까지 다 흡수를 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다시피 지금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은 저런 사법 리스크가 나오는데도 똘똘 뭉치는데 국민의힘은 여기서도 6명이나 이탈표가 나왔다는 게 국민의힘이 참 이제 국회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당이나 저당이나 내용이요. 기가 막힌데 이태원 참사 후에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이 해임을 건의했고 국정교사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파면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유족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 등 열거를 했는데 야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데 이게 탄핵안이 통과가 되네요. 와 지금까지요. 장관들이 이상한 장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히 뭐 옛날으로 돌아가지 말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별 희한한 장관들이 많았잖아요. 뭐 생각나시죠. 추미애에서부터 뭐 등등등등 올바른 장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탄핵 소충한 가결이라는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태원 사태에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시킵니까. 그런데 진짜로 탄핵을 시키네요. 여기서 국힘당은 6명이나 이탈을 하고요. 이게 무슨 짓거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한테 탄핵을 받을 차례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상민이 위법이 없는데도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당황해하는 표정인데요. 여기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 체제로 가는데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러면 탄핵이 되면 실세 차관을 다시 임명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그립을 확실히 행안부가 중요하잖아요. 경찰 16만 명인가 경찰이 다 행안부 소속이니까. 그래서 실세 차관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차관인 한창섭 차관 체제로 그냥 간다는 겁니다.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한창섭 차관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별히 좌파라든가 특별히 우파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호남이 아닌 거. 경상동 거. 그거 좀 특이하고. 그러니까 호남이 다 좌파는 아니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 호남이 아니라니까 중립의 가능성은 있다. 모난 행동을 안 했으니까 그 점은 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데요. 헌법재판관이 헌재 소장 포함 9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탄핵이 국회로부터 헌재에서 접수를 받으면 이거를 심리를 법적으로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하기로 돼 있거나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리네니까. 그런데 얘 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나 노무현 때 탄핵이 그게 빨리빨리 진행됐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의 탄핵 같은 거는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관례입니다. 노무현 때는 63일 만에 기각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선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나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수가 됐기 때문에 업무는 바로 정지됩니다. 이게 헌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관체제로 가는데 문제는 헌법재판관 분포인데 9명이 이게 좀 묘한 게요. 2선의 재판관은 3월 28일 날 임기가 끝나고 이 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날 끝납니다. 그런데 이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임기 끝나기 전에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요. 이게 아무리 안 돼도 두 달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봐도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끝나면 김명수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2선의 재판관은 3월 28일 물러나는 2선의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보수 쪽이라고 봐지고요. 이 석태는 김명수가 임명한 재판관이니까 이건 뭐 좌파죠. 그러니까 이제 1대 1인데 그 두 명이 나가면 이 두 명 다 김명수가 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렇게 좀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가 또 있습니다. 두 명의 임기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뭐 이렇게 김명수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심사 동의를 후보 추천위원의 심사 동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 오는 14일까지 뭐 한다고 합니다. 그 뭐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늦춰지지는 않을 걸로 봐지는데 자 만약에 후임 재판관 지명이 늦어지더라도 이 탄핵 심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7명 이상 출석이 되면 심리가 가능하다고 되는데 지금 9명에서 2명이 나가도 7명 이상 되니까 실제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박현철 전 헌재 소장이 퇴임했는데 8명 재판관이 심리를 해서 선고 내린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7명이 선고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180일 내에 이제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선고하게 돼 있지만 이게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더 끌 수도 있다. 그런데 무작정 끌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야 근데 민주당은 모르죠. 이제 김명수랑 시간 끌면서 일단 이상민은 업무는 정지시켜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끌 수도 있는데 시간을 안 끌더라도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9명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요. 현재 9명 재판관 중에 이선혜, 이종석, 이은혜, 이영진 4명이 보수거나 중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이 좌빨이에요. 유남서 유명하죠. 유남서 헌재 소장,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 미선 여기는 이제 좌파거든요. 좋은 말로 진보라고 그러자. 갖다 쓰니까. 자 이렇게 돼서 2명이 나가도 김명수가 임명을 하니까 그럼 헌지에 가면은 판단이 좀 불리하다. 이상민 장관의 입장에서 불리하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국민이 이제 나설 수밖에 없어. 맨날 국민이 나서냐 그러는데 이제는 국회를 뽀이콧해야 돼요. 이런 놈의 국회를.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정광훈 목사도 이제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정광훈 목사가 왜 광화문을 고집했냐면 광화문의 그 상징성 때문에 광화문은 다시 말해서 애국 진영의 나와버리다. 뿔 니들 난동부리네도 얼씬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상징성 때문에 지금까지 광화문을 계속 고수한 건데 근데 나와버리에서 우리가 나와버리 주장한다고 쟤네들이 나와버리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먼산 보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국회를 애호사는 집회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사를 애호사는 집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이제 정광훈 목사 지금 미국의 순회 중이신데 돌아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버들 서류 심사로 다 탈락한 거 특히 신혜식을 정광훈 목사가 강력 지지했잖아요. 그런데 서류 심사로 탈락시킨 거에 대해서 아마 성명 또는 무슨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이참에 우리가 애국운동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래서 우리가 안철수의 단위라서부터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먼산 바라본 결과가 됐어요. 애국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줬어. 만들어줬는데 자유파들 다 탈락시켜버려서 투쟁하던 사람들 서류 심사로 탈락시켜버려. 그런데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참에 아예 국회를 없애는 운동 아니면 국회를 그냥 충분히 감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박찬종 변호사가 그 전에 내놓은 아이디어인데요. 인간 띠르다가 스크럼을 짜고 국회를 통으로 그냥 다 에워싸면은 국회의원들 출근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출근하면 그냥 함성 지르고 이렇게 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면은 뜨끔해가지고 뭔가 이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짓거리들 하지 말라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달라는 거고 법체주의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아니 우리가 무슨 이봉규를 무슨 내각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공천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정광호 목사가 총리 자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뭐 정광호 목사가 추천하는 사람은 장관 자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많이 나오는 수많은 시민들 많을 때는 뭐 100만 명 이상도 모였잖아요. 적게 모여도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사람들이 나 뭐 세금 적게 내달라고 해요. 나 무슨 청약권이라도 달라고 그래요. 무슨 나 일자리 달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냥 나라 지키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자. 한미동맹 강화해라. 이재명 같은 범법자들 빨리 감옥에 집어넣으라. 그거 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야도 소규의 경일기니까 이제는 실력 행사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 아니냐 봅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럼 효율적으로 국회를 인간띠로 봉쇄하거나 민주당을 인간띠로 봉쇄해서 어떤 압박을 제대로 국민의 어떤 저항이 뭔지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왜 무서운지는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국민의힘의 그 국민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짐당. 국짐당도 책임당원도 우습게 알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당원 캠페인 당원 가입 캠페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가입했어요. 이봉길을 비롯해서 광화문 애국세력 등 정광호 목사도 그렇고 당원 가입 캠페인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원 가입을 했어요. 실제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런 의미로 가입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의견 국힘당에서도 무시하잖아요. 가입한 건 가입한 거고. 애국 진영 진저리나 니네 목소리만 크고 니네 상대하기가 버거워. 그냥 뭐 그냥. 이러니. 우리가 광화문에서만 상징성으로 혼들. 먼 산 바라보기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 오늘 경광호 목사 오시면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 의견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애국운동을 해도 좀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저들한테 그냥 같이 어떤 이런 진짜 진심을 담은 애국운동은 안 통해요. 저쪽은요. 법이고 나발이고 명분이고 아주 다 쌈 싸먹는 놈들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 이상민을 탄핵을 진짜 실행을 시키는데 국민의힘 6명이 이탈합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쟤네들 가지고 뭘 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든 안철수가 되면 큰일 나지만요. 최고위원도 누가 된다고 칩시다. 달라질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선거 때만 눈치 봐요. 이것들이. 당대표 선거 때 최고위원 선거 때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할 때 이때만 국민 눈치 봐요. 애국시민들 눈치. 그 다음엔 전혀 안 보잖아요. 이상민 장관의 탄핵 해서 발을 딱 묶어놓고 이제 업무 배제됐으니까요. 그러면 경찰이 일단 흔들립니다. 경찰에는요. 이 간부 요직에 좌파들이 드글드글해요. 5.18 가산점으로 경찰대 나와가지고 간부로 있는 사람들 끌댑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힘이 세집니다. 장관 그 다음에 눈치 봤거든요. 근데 장관 날려 이 자식들아 우리 민주당이 날려. 나는 민주당 성향 아니야. 알지? 내 고향 어딘지 알지? 이 자식들. 이 힘이 더 세져요. 어깨 뽕이 빡 들어갑니다. 그럼 밑에가 그러면 수사 이런 것들이요. 이 좌파에 유리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눈치를 보게 돼요.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계지만 야 지금 우리 서장님이 야 야 우리 이렇게 되면 어디에 출사해. 경찰은요. 퇴직하면 변호사도 못 돼요. 그래서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저 성공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오로지 승진만이 답이거든요. 승질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되고 서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아 그런데 우리 장관이 날라가네. 우리 세상 된 거 아니야 이거. 자 스타란드한테 줄 서 그러면 청장님 예 서장님 충성 충성 이러고서 그냥 그러면 어떻게 수사해야 되겠어요? 충성 이러고 그냥 힘이 그래서 무리하게 이렇게 탄핵을 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꽉 빼고 이재명 살리기에 힘을 확 주기 위해서 일단 경찰부터 흔들어 놓고 멋때를 보이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놈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점잖은 비겁한 국민의힘이요? 미치겠네 진짜. 아 징글징글하다. 답이 없네요.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까? 징글징글하네 진짜.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상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절체절명의 문제입니다. 진짜